자, 그래서 그럼 언제 오를까요? 내일 비트코인은 언제 오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형입니다. 오늘은 코빗의 한재마님과 인사이트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재마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빗에서 QA 업무를 맡고 있는 한재마이라고 합니다. 종종 코빗 인사이트, 이제 나아가서 코빗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재마님께서는 작년에 AMA 이벤트 때도 저랑 같이 출연을 해주셔서 사회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같이 하게 됐네요. 네, 맞아요. 지난주뿐만 아니라 3월 중순부터 계속 등락을 보이면서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원인이 언급되고 있는데 원인 중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레인지 안에서 등락하고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 없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한다거나 최근까지 또 2주 연속으로 BTC 투자 상품에서 래퍼 자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금이 계속 나가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 원인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비트코인의 독일 정부의 보유량을 가지고 이 요인도 조금 하락 요인으로 에드가 돼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캐리트레이드가 현물 ETF의 매수 압력에 영향을 준다는 보도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캐리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캐리트레이드라는 거는 비트코인 현물을 매수한 다음에 선물 시장 쪽에서 이제 매도를 치니까 숏 포지션을 취하는 전략을 말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선물 가격이랑 현물 가격이 좀 차이가 지다 보니까 이 차이를 또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베이시스가 플러스일 때 이 베이시스를 이득으로 취하는 전략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블록이라는 데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13F라는 분기별 공시가 있는데 여기서 많은 해치펀드들이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갖고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치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캐리트레이드를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정확한 전략을 어떻게 취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캐리트레이드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트코인 매수만 하면 상승이지만 사실 선물 시장에서 숏을 치게 되면 어떤 추가 3승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가격이 내릴 때는 조금 캐리트레이드가 원인이나 결과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건가요? 이게 대부분의 캐리트레이드가 레버리지를 사용하다 보면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은 투자자는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선물에서는 숏 포지션을 취하는데 가격 하락 때문에 현물 포지션에서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게 마진콜이라는 게 발생해서 이걸 만약에 축적하지 못할 때는 강제청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선물 포지션에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락할 때는요. 그런데 전체적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모든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캐리트레이드가 가격 하락의 결과로 생긴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원인이다 그러면 조금만 하락해도 만약에 이런 포지션을 정리한다. 그리고 여러 투자자가 이런 비슷한 전략을 취한다. 아까 더 블록의 보도처럼요. 청산에 따른 하락 압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현물 시장에 대규모 매도 압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캐리트레이드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없이 등락 또는 전체적으로 하락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아까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랑 처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 정부가 BTC를 보유를 하고 있었네요. 독일 정부가 매도를 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저희가? 분석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6,500 BTC를 지갑으로 여러 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온체인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BTC 중에 일부는 매도 목적으로 거래소에 보냈는데 나머지는 라벨이 없는 지갑으로 보내졌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장외 거래 매수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독일 정부가 얼만큼 매도할 계획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게 그 분석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얼마나 많은 BTC를 매도할 계획인지는 아직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가격 상승이나 하락으로 봤을 때는 왜 지금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좀 좋지 못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왜 지금일까 하는 의문이 남기는 하네요. 그렇다면 독일 정부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길래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독일 정부는 단기적인 가격이 이 정도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BTC가 오르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때만 매도를 할 거라고 좀 추정이 되고요. 그러나 독일 정부는 여전히 한 4만 3천 BTC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한 양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BTC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정부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에는 독일 정부가 이제 다음번 랠리가 시작됐을 때 나머지 BTC를 처분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정부도 BTC를 보유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다면은 독일 정부와 이제 유사하게 매도 활동을 할까요? 아니면 그런 게 나왔을까요?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한 16만 4천 정도의 BTC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올해 초에는 20억 달러 정도를 이동시켰다라고 이제 보도도 나온 적이 있고 분석도 나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정부는 이 BTC를 좀 점진적으로 매각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런 어떤 다 매도 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매도 압력에도 불구하고 BTC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가격 레인지에서 등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매도 압력 대비해서 어떤 수요가 장기적으로 좀 지지를 해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어떤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기준으로 매도세는 단기적인 문제고 따라서 지금의 어떤 등락이라든가 어떤 하락하는 과정은 단기 조정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전체 가상자산 시세가 떨어졌다고 좀 아무리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대하락장, 크립토, 인터 이럴 때 보면은 그때랑 비교해보면은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락 영향을 끼친 여러 요인들이 있었지만 약간 이제 크립토가 좀 굳건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마님 말씀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언제 오를까요? 네, 비트코인은 언제 오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혹시 나중에 가능하다면 어디 뭐 저거 쿠키 영상 같은 걸로?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사실 AMA 때 기억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윤영님을 안경문화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오랜만에 안경문화랑 촬영하니까 아, 너무 재밌네요. 종종 불러주세요, 저.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게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얻은 인사이트에 대한 질문이나 궁금하신 부분은 또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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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